안녕하세요. 하늘아팔꽃입니다. 이게 꽃이 어떨 때는 지나가다가 꽃이 잘 안피고 어떨 때는 지나가다 보면 꽃이 살짝 이렇게 예쁘게 잘 피더라구요. 아이고 기도라미 소리도 나고 꽃도 예쁘게 피고 요는 구두 수선집인데 여기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강아지가 오징어 오징어 목에 걸려가지고 그만 하늘나라 갔다카네. 제가 소식을 오늘 들었어요. 하늘나라 하늘나팔꽃 이쁘지예? 우리가 오다가 지나가다 보면 이런 꽃들이 많습니다. 하늘나라팔꽃. 활짝 피습니다. 활짝 피는 꽃처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늘나나 Baba 겨습니까 환